이게 요즘 개소주 형님은 압도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낭이 어서와라 안녕 용판 이기자 화이팅이다 요나 잡자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맨날 잡자 아이구 우리 발끈한 주님 100개 아이구 감사합니다 우리 발끈한 주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카사스 정글에 블루 먹으면 졸긴 졸나 쉽기냐 야 일단 조합이 우리가 졸나 밀리는거 알지 캣틀레오나 VS 캣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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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블리츠크랭크면은 이게 답도 안나오는 조합이긴하다 어 그 카운터야 서로 하지만 이런거를 뭐 가볍게 실력차이로 보관은 보겸깐 카사스 지랄하네 씨발새끼야 하아 포탑에서 한번 끌어땡기면 게이드이긴하다 블리츠크랭크같이 할수있는거는 지금 진짜 그거밖에 없어 어 포탑에서 애들 땡기는거 다잡아 다잡아 더블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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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잡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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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존나 더듬네 빨리 때려 빨리 때려 말 존나 더듬네 갑자기 말 존나 더듬네 갑자기 야 한번 더 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한번 더 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부르치 아니야? 어 간다 하아 템트리 줏된다 좋았어 좋았어 롱소우 2개에다가 물려 3개 똥신 지렸다 왕기각이야 흠란은 개나 죽어버려 흠란 안가 라이저 놈의 아키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병신새끼 난 이 병신 이 병신새끼 Cs 건들지마 다먹을거니깐 아이씨 하나 놓치고 다 먹는거 하긴 했거든 하나 놓치고 다 먹는거 하긴 했었어 하나 놓치고 다 먹는거 하긴 했었는데 까비야 깝소 우승 KT는 CS 몇개냐? 31개? 아마 우리가 손 6램이 찍어줄거란 말이다 6램 때 lim 다음에 W킬 한번 내줘야 돼 6램씩 걸어가지고 좋았어 딜리기 좋았어 딜리기 좋았어 게이득이야 분명히 끌어가지고 나한테 물려고 했지만 은왕한테 딱 터뜨려주는 센스 어 좋았어 아 제대지 맞춰주면 안되는데 아 닝길이씨 오 게이득 바냐 선고강 만드는거 본사람 소름돋지 아냐 어 야아 오면 안돼 지금 오면 안돼 아예 오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펭 찍고 들어가 이렇게 들어갈거면은 이거 못 봤다 미안해 미니언은 눈 멀어 이거 확인해 안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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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지마 안 들어와 와딩이 없어요 래오나 오랩에 내가 케이틀린 지금 46 전팔에 만났었을걸? 문맘먹자 누구였는지 기억 안나는데 이즈리였나? 제이스 53개 CSR이 51개 나사 3개 참수 혜택 피오라 CS 60개 압도적이구만 뭐 재수없이 뭐 이게 빨래지마 않으면은 피오라 CS 다 되고 뭐 다 되고 야 피오라 오바지만 피오라 그거 아닌거 같은데? 피오라 오케이 궁대가지고 저렇게 미니언 다 되고싶으면 질줄 알았는데 이기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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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와 좋았어 나이스 샀어 오케이 굿 샀어 샀어 굿 대박 잘했어 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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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수고버터 올려야 돼 되게 존밤이지 뭐 아 뭐 이 새끼야 욱하고 있네 시발 지랄하고 있네 어이 시발 새끼야 어 막아 에이 시발 잡았다 그래도 게이드 W킬 잡았어 야이 그래도 이득이야 어 이득이 이득이다 미드라이너 땄고 서포커트 땄으면 이득이긴 하지 어 미드라이너 미드라이너 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득을 어 생각해야지 많이 있었냐 많이 있었냐 많이 있었어 나 많이 있는지 몰랐다 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장보토 으으흐 으으흐 제이수 제이수 선땜 도란림 갔나보네 모르고 제이수 선땜 도란림 제이수 선땜 도란림 갔나 제이수 선땜 도란림 갔나 지금 이 라인 없어진 제이수 선땜 도란림 갔나 일단 야 마이오는거 맵리딩 안하냐 형 뒤지라고 그냥 어 아 마이오는거 안보고 있는식어냐 제2등 좋았어 좋았어 카사스 다 잡는 각이긴 한데 마이오는거 안보고 있는식어냐 마이충이다 마이충이 마이충 그래 그래 역할만 마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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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치 좋았어 레오나한테 솔킬 따위는 가서스 아 저거 문제있어 저것도 저거 진짜 문제있는거다 저거 레오나한테 솔킬 따위는 가서스 저거 저거 저게 진짜 문제있는거야 지금 음 어이킬 좋았어 음 음음 여판이 이긴다 아 아 아이고 거기 패시브스킬있냐 어 베이네 뭐 씨발 왕미니언을 놓친다라면 무슨 패시브스킬있어 하아 아 문제있다 이거 다 훔치네 아 아 아 아 아 개꿀집이다 쏠룡 가랭해 녹아 녹아 개가 개가 다이브 가게 다이 누가 봐도 다이브 가게 다이브 다이 하이루 이시발라마 잡았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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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진짜 피곤하다 가사스 성배의 매자이 템슈 잘 나오긴 했어 상대 위드라이너가 좀 많이 좀 천템을 도란링으로 가가지고 많이 빨긴 했더라 아리한테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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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케이틀린이 쏘네 저기서 케이틀린이 쏘네 카타스 라인클레어 좋아가지고 뚫리진 않을까 어 어 어디서 케이틀린이 쏘네 어 게임왜이러지 집중하자 이거 어뚱탱이 아니야 아니요 누바 아미고 바로 쳐 다 집에갔어 이거 없어 와딩 없어 장담한데 없어 이거 피드라있지 지금 피워라 장담한데 방금 전에 다 집갖고 와딩 안되있어 베인이 모란검만 들고있고 두 명만 같이 때리면은 아 지금 바람 먹어가지고 애들 졸났어 지금 애들이 형 따라다니면서 레벨링해 아 지금 바람 먹으니까 미쳤네 지금 아 대표가게 해갖든 아 위대할게 제가 좀 이따 마사 먹어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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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제대로 했고 아리메오까지 불추에다가 아리메오까지 완벽했다 포탑 앞이여가지고 지금 카스 밀고있어 이걸로 좀 카스 후... 개잡아라 아아잇..잠깐 내가 밀어야겠구나 지금 밀어 어... 오 이런 새끼들 돌아오다가 불채야되 끌리더라구 요거 뭐야 진짜 못하긴 한다 근데 얘들이 까비 아 좋나 까비 모랑 딱 돌아왔는데 카이팅 15 졌는데 아 까비 아까 카이팅 좋나 좋았지 뭐랑 방금 전에 돌아왔는데 뭘 또 끝까지 안써 에이 뭘 또 끝까지 안쓰냐 얘들 못한다 라이가 아무리 좋아도 임피가 일시불이 나오면 임피죠 그래도 대비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상대가 뭐 가시다볼 다 돌린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의 가리가 없어서 좀 시끄럽게 벗은 건데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래 야 이대서 들어가자 이거 이대서 들어가자 뱀타 한 번 해봤다 안해봤다 호들 한 번 해야지 뱀타 한 번 해봤다 안해봤다 호들 한 번 해야지 이걸 잠시만요 이걸 시발 벽에 범생하나 아니 아이씨.. 다 쳐맞았네 그래도 쉽게 안죽어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 분명히 제이슨은 포킹을 할 거 뻔하고 망치 들어올 때 밀어주는 센스 뻔하지 스킬은 내가 제이슨 꽉 깨고 있잖아 아이씨 자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석그라의 추천 추천드리고 처음 오신분들 왼쪽까지 제게차게 PC분들 오신분들 엄석그라의 편의별로 추천해줍니다